저는 미국 이민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2학년만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 가자마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하자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도중에 이제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 미국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그렇게 안 따지니까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직장 다니면 되겠다 이런 유혹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근데 제가 기어이 그렇게 학교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구가 하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 주신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고백을 했지만 20대 초반에 제 마음에 무슨 꿈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이민 가서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요 40살까지 막 미친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돈 번 거 가지고 한국에 가서 고아원도 세우고 양노원도 세워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요 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무슨 생각을 주시는가 하니까 네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네가 막 방 10개 딸린 집을 사고 캐딜락을 사고 이럴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뭐 캐딜락 안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건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노도 세우자는 꿈을 갖고 공부하는데 네가 공부 힘들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고아원 양노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누군지 뭐 고아원 양노원 들어가게 될 그 혜택받을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참 어불성설 같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학비를 떼주는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를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런 망도돈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참 힘들었던 게 24시간 오픈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3교대 중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시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는 바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20대 초반에 안 그래도 잠이 많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공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가진 그 꿈이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결국은 제가 참 미국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입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라는 소명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공부 힘들다고 그만뒀더라면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신학 대학원은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때 제가 대학을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도 없을 거고 분당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전에 제가 이 옛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 감격했던 것은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 유급 직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는 구하원 양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복지라는 말 자체도 없을 때인데 그 20대 초반에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 참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별 볼일 없는 저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견인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구나 기적 내 인생 자체가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왜 요 근래에 제가 이런 20대 초반에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스 8장 24절 25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 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은요 물론 20대 초반에 제가 그냥 공부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24절 25절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전체를 어우르는 뼈대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스 8장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스 8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십자가로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너니라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람으로 아빠가 우리말로 아바 거의 유사한 발음이에요 지금 이 감격을 선포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는데 이 양자담의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고난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양자담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왜 고난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세상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하니까 이 고난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누리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누리는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래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어떤 사람이냐? 늘 고난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고난받을까 봐 오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약간의 고난끼만 있으면 기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라는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고난이 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내게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A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B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것도 A가 뭔지 벌써 까먹었죠? A가 뭐였더라? 바울은 전형적인 B에 해당되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빌리포스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대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해가 있으니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 동료들이 바울을 라이벌 삼아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불교 신자들이 저를 욕을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영광일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쓰라린 건요 같은 목회자가 저를 모함하고 같은 목회자가 저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픈 일을 그가 겪었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선 빌리포스 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적들이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감옥에서도 막 걸피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고 좀 열받으면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사람을요 우리 집에 2남 1녀 누나가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요 어릴 때 이 두 누나가 작당을 해가지고 막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약을 올리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들끼리 눈치를 끈 감으면서 막 약을 빡빡 올리면요 막 얘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못 견뎌하고 씩씩 그러면은 내가 항상 불러서 코치해 주는 게 니 지금 누나 이런 데 반응하면은 니가 지는 거다 니 지금 이렇게 열받아다 하면은 누나들이 재밌다고 이제 이거 갖고 더 놀린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라 백 번 코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게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넘어지는 심각한데 내가 뭐 장차까지 생각하겠냐고 맨날 당하는 거거든 맨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막내 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 특건들고 막 재밌어 죽는 거 막 조금만 고난의 기억자만 줘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막 까무라치고 이러니까 바울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버리면은요 사단이 무슨 재미로 건들겠습니까 뭐 죽어도 좋대는데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후배 디모데한테 권하는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 놈으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암만 스승이지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솔선하시죠 이럴까봐 그 바울은 담대하게 막 너도 고난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디모데우스 2장 3절에 너는 크리스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난 이미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너도 마다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참 슬프고 슬픈 비극은요 이런 스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고난의 길로 멋있게 걸어가면서 후배들을 향해 이 길로 와 내가 걸어가 보니까 이게 놀라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리드하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이게 비극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런 바울이 디모델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석경 전도사 기억하시죠? 제가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이 젊은 여 전도사가 직장암 말기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튀어나왔다는데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뼈가 다 휘 정도로 고통 속에 빠져있던 상황인데 이 젊은 여 전도사가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석경 전도사가 죽기 직전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의 설교 제목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암덩어리가 이 갈비뼈를 밀어낼 정도로 지금 암이 커졌다면 숨 쉬는 것도 벅찰 것 같아요 막 얼굴에 핏기는 하나도 없고 막 몇 마디 하면 호흡이 가프고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아니 그 젊은 여 전도사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대답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 전도사도요 바울처럼 오늘 본문 17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니까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 여전사처럼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겪는 고통도 말하지만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여기서의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17절이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니라 이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지불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치명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옆에 친구 교회단에다 성경책 찍고 막 몽둥이로 피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고등반에도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 안 한다고 고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밥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서 내 고난 그 말인데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대가지불을 치르고 계세요? 아무런 대가지불 없고 영광만 달라는 거야 영광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된다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일을 싹 빼버리고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돼? 내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다 차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이웃 주민들이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이웃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 주는 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이 면제돼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 위해 힘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축복이지 고난 면제가 축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다 장차예요 장차 성경을 양심껏 읽으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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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얕은 신앙 가지고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지금 오늘 현찰 캐시 늘 얕은 오늘 누리는 그 달콤한 현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숙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유석경 전도사라는 여전도사 말이에요 이 여전사가 만약에 암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뭐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벌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지금을 그렇게 잘 살았던 이 자매가요 암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깊은 장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존경하는 자리로 못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이 서울대 나온 이 젊은 여전도사에게 고난이 그로하여금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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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 되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권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이 강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소망이 가진 힘을 맛보기 때문에 점점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저를 위시해서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달라지는 태도가 없이 이렇게 그냥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이 소망이 가진 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런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관련된 이런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째가 뭐냐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영적인 지식을 갖추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로마스 18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베드로전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선정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켜선정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깨닫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깨우치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읽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화 안 해뒀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하면 그게 다입니까? 그게? 그 눈물 한 방울 나고 안 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난감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석경 전도사가 그런 암과 투병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그걸 담고 있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 제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암이라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하나님 지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꼭 우리도 암 만나고 막 암이 내 갈비를 밀어내고 이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 초상집에 갔으면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울고 나가지고 아 울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그 사우나 가서 그냥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 중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지들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 때 종교가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죠 오랜만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냐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양심에 손으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 종교개혁 하느라고 사람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습니까? 땅 쳐다보지 마시고 양심껏 여러분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뭐하러 종교개혁 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성경은 번역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원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8시가 전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요새 허지부지 떼버린 것 같은데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주부 간지로 드렸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되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한 번 이거 다 꺼내보세요 이 설명서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소요리 가정예배 여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정리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소요리 문답으로 바른 신앙을 세웠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차례입니다 소요리 가정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세요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신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매주마다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녀들과 더불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 교리를 몰라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니까 이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일 저녁마다 가족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말승공부 교리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함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된다 함께의 신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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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이론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려 가지고 세상의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자리에 빠졌지만 요셉은 왜 탈선하지 않고 왜 우울증 안 오고 왜 그는 결국 입지전적인 인물로 갈 수 있게 되었나 장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을 묘사하는데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그게 형통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강강미수붐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쟁이 시각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명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그게 형통이래요 그게 형통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맛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을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하건대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건대는 헬라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울질을 한대요 그런데 괜히 예수 믿고 감옥에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겪는 고난을 저울질해 보니까 요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저울질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옥에 들어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감격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가지고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감격 이 무게를 재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함께 하시는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18절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생각하건대 그렇게 저울질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는 장차는 못 보고 현재 현재 현재만 볼 수밖에 없느냐 저울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울질해 보니까 과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집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눈물 나게 함께해 주시는 눈물 나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현재의 고난이 별로 겁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을 가서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합격하고 기쁜 분 계세요? 우리나라같이 지금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춤을 추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오고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자녀는 마음먹은 대로 안 커주고 이런 아픔 저런 위기를 만날 때는 생각하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할 문젠가? 아니면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대가 지불인가?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 모두가 생각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도 이제 이게 큰일 났고 저렇게 판결이 나도 이게 큰일 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 어쩌다가 이 천만 예수민 사람이 많다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에 빠지게 됐나 생각해야 돼 생각 교회는 막 엄청 나오는데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복복 자기 복만 받아 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이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가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다면 인간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몇 주 전서부터 이 찬양을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기를 갈망했는데요 참 처절하고 정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은 계속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극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때 그때 갈망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내가 죄 짓고 타락하고 애 잘못 교육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결과로 오는 부끄러운 고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떠올리며 한번 이렇게 찬양을 기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극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건 거의 백에 한 건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난 속에 빠져 있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치료해야 되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 우리의 변질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진 이게 부끄러운 거 가정도 마찬가지 많은 가정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데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빠진 걸 돌아보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부모가 세상적으로 너무 변질되고 부모가 세상적으로 세속가 돼가지고 그렇게 수년 동안 자녀들을 잘못 기른 그 결과물로서 아이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되는 차원에서 고난이라면 당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후렴부터 찬양할 때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없는 주님의 은혜 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할 때 주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없는 주님의 은혜 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당연하신 후에 내가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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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의 길이 나의 길이 나의 길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맛보지를 못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사에 하며 하나님의 원한 약속을 복사에 하며 아버지의 그 신 약속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날던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대 중에서도 부대를 아버지에게는 내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영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난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다가 보니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굴하면서 자녀들을 당당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이 함께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늘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우울합니다 아무리 저울질을 해봐도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고난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 함께 하심 그 요셉이 경험했던 감옥에 억울하게 처박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혼미한 우리 자녀들 저렇게 된 거 우리 흔들리는 부모 때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의 회개치 않은 우리들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 내내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의 울림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물 좁은 길 고난의 길이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나를 맞아 주시니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난 높은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살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주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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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